9시가지에 들어서자 과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하나도 없다던 소문대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에 온 듯했다. 9시가지의 중앙에는 크라쿠프 최고의 번화가이자 여행의 시작점인 중앙시장 광장이 있다. 13세기에 조성되었다는 이곳은 유럽에 남아있는 중세 광장 중에서도 가장 넓은 곳으로 구시청사탑,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센터인 직물회관 등 멋스러운 유적으로 둘러싸여 있다.